한나절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전체가 숙대화시 돼가고 있는데 저도 군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피 눈물이 난 순간은 이때 단 한 대의 응급구조 회귀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참고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헤리폭타가 단위 면접당 가장 많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도발이 멈추는 그 상황까지 저희는 처음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전국립군인병원 병원장으로 가시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분은 사실 정치와 관련해서 늘 거리를 두고 본인이 전문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계속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영입자의가 있었고 그게 매력적인 제안이었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국종 만난 한동훈 원장님한테 몇 번이나 거절당해. 분명 제가 이국종 교수 사진을 국군 대전병원장, 이국종 원장의 사진을 봤는데 주어가 한동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연인지 일단 직접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국방의 의무를 다 하다가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우리가 지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정확한 할 일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같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종 원장을 내가 짧지만 깊게 한다. 왜냐하면 몇 번 거절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 거절을 당했느냐. 결국 영입 제안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직접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국종 교수한테 국민의힘이 영입 제안을 했었다라는 게 공식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국종 원장님한테 러브콜 안 보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느 정치권이든 이국종 교수가 차지하고 있는 의료계 또 우리 응급 의료체계에서의 어떤 지병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권고가 직간접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설에 경기 남부 외상센터와 관련해서 또 응급행위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이국종 교수의 또 요구를 수용해서 경기도 행정책에 어떤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이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이런 이국종 교수 본인이 설계하고 했던 아주 효율적인 어떤 의료체계 대응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대전국립군인병원 병원장으로 가시고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분은 사실 정치와 관련해서 늘 거리를 두고 본인이 이 전문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계속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영입자의가 있었고 그게 매력적인 제안이었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치권의 역할을 다 하면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정치권으로 끌어지지 말고 이분의 이 재능 그리고 역할이 우리 사회에 잘 발현되도록 하는 일 정도로만 얘기하고 정치권과 자꾸 결부시켜서 얘기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이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먼저 입장을 밝히셨어요. 일단 이국종 교수의 얘기가 말씀 중에 잠깐 나왔죠. 다음 기사에 이어서 볼까요. 이국종 북연평 100명도 도발 땐 섬에 들어가 끝까지 의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마저 들어보고 이어가 보시죠. 군 의료기관으로서 저희는 이 치욕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평도 폭격 사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나절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전체가 숙대화시 돼가고 있는데 저도 군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피 눈물이 난 순간을 이때 단 한 대의 응급구조 회귀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참고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헬리폭터가 단위 면접당 가장 많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도발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섬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묵직합니다. 적의 도발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섬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팍팍 꽂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병존하는 생각이 이런 분이 정치를 하시고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분이 정치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런 분은 정치 안 하시고 그냥 지금 하시는 거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듭니다. 최창렬 위원님. 어느 쪽이세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선거 때 되니까 이른바 인재영입위원이라고 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해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인재라고 영입이 되는데 그 인재라는 게 각계 분야에서 상당히 역량을 발휘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재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인재라는 말도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말을 좀 딴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인재들이 인재 역할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각계 분야 직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서 있는 게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절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정치권에서 어떤 이른바 셀럽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뭐 셀럽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터를 받게 해가지고 뭔가 공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상징성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그 주인공들은 또 막상 그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가서 자기 일을 좀 날리고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한 또 유혹을 느껴요. 정치권에 이른바 러브콜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전부 모든 게 정치를 수렴하는. 정치는 그런 것들을 돕는 게 정치거든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갈등을 완화하고 말이죠.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데 너무 그래서 저는 이 결론적으로 이 국정 교수 이런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해야지 자기의 영향이 끝까지 발휘되고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분과 우리 변호사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휴 참 이런 사람은 정치 않는 것이지 본인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뼈가 있는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인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역할 잘했느냐. 그게 지금 그 근거셨었는데. 윤영 관리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이 대단히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 까마귀들이 노는 데가 됐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은 정말 아주대병원 응급센터에서도 일을 많이 했잖아요. 닥터 헬기도 그렇고 석혜균 선장 아덴만에서 거의 총을 수십 발에 맞았는데 그거 살렸고 북한에서 귀순하다가 다친 분도 살렸고 모든 사람이 이국종 교수한테만 가면 다 사러서 나왔어요. 저런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꼭 좀 의료진을 위해서 꼭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충격받은 게 우리나라 단위 면적당 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연평도 때 응급 헬기가 한 대도 안 떴다. 해병대원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한 대도 안 떴다. 저 그 말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연평도 때 그렇게 우리가 무사 안일하게 대응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국종 이분이 앞으로 좀 큰 역할이 국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좀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지금 여의도 가지 마시라 정치하지 마시라 라는 의견이 모아졌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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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